구독 넌 내꺼야 페카의 레이터가 갈 차례인데 답 없습니다 지금 해골 군대도 없고 지금 난리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그냥 상대방한테 뚜둘게 맞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를 제가 그냥 어 저런 장치를 하고 이제 제가 뚜둘게 맞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못해요 자 상대방까지 일단 피워봅시다 여러분들은 덜 뜯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 덜 뜯으세요 아 덜 뜯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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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ularי 덜 뜯으세요 덜 뜯으세요 골고루 매우 잘 잘 들었습니다. 살짝 골고루는 변화가 굉장히 강아지네요. 벤에 1. 2. 2. 2. 3. 5. 6. 6. 5. 6. 6. 7. 8.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1. 오늘은 믹스피드가 뜯은게 많이 나있나요?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지 못해요. 이들아 방송한테 좀 조주면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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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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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섭이 아, 또 왔어. 아, 또 왔어. 지금 몇일이야? 아, 왜 이렇게 나와? 아, 또 가면 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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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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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수티비 부들겨 만든다.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